제가 마이크 하면 여러분들이 스웨거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! 스웨거! 가보겠습니다 시작! 3, 2, 1 마이크 할 때보다 더 인정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처음 해봐서 이거를 뭐라고 해? 네 아직은 초반이니까 나중에는 속도도 빨란 것 같아 쇠도 나오네 계약서도 떠올라 이 게임을 위한 계약서도 있나요? 있죠 어 마이크 쐬고 오우 아아 나 마이크 할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부러 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피해줄게 쇼츠가 어떻게 입ę 근데 진짜 아슬아슬하게 잘해 뭐야? 크립보 Unger 아 MARY 이거 편집하고 한 번 더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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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